안녕하세요. 비상금부터 사업자금까지 힘든 시기를 도와드리는 물개 티켓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대출을 알아보거나 단기적으로 금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용카드 한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카드 현금화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략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개 티켓에서 지원하는 거래 서비스는 상품권이나 교환권 같은 현금성이 높은 물건을 고객분들께서 저희 가맹점에서 구매하고 물개 티켓에서 매입까지 도와드려 간편하고 빠르게 카드 한도를 현금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일시불부터 12개월까지 할부도 가능하며 친절 상담부터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고객분들께 구매하신 상품권은 물개 티켓에서 매입 절차가 진행되며 높은 퍼센트로 빠르게 송금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출 서비스 등등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신용등급 하락 또는 높은 이자율이 만만치 않으며 대출을 잘 갚더라도 신용도가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물개 티켓 서비스의 장점은 신용등급 하락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갚을수록 신용도가 올라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이자 걱정 없이 신용카드만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저희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물개 티켓은 상품권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전문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또한 모든 대출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장 빠른 입금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 ATM777 전화상담 010-6323-890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원이 배정된 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ση Boden 325-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